디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손희상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컨템포러리 보이 윤세민입니다 그죠 모던 보인 누구? 이완영 아 그쵸 근데 오프닝에서 대통령과 대구광역시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제의 정의를 따지면 대통령은 모던 보이고 대구광역시장은 약간 컨템포러리 느낌이 나긴 하네요 예전에 펜코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해병대 병사 순식 사건 특검에 홍준표 시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가지고 펜코가 많이 실망한 것 같은데 시사면 한번 들춰볼까요 이번 주 화요일에 있던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대표시 백현동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깁니다 이름이 검찰이 증거로는 녹음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위례신도시는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내용이 녹취록에 들어있는데 검찰은 저 말은 위례신도시가 아니라 윗어르신이다 따라서 윗어르신은 이재명과 정진상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좋습니다만 검찰이 저 주장을 하고 재판부가 위례신도시인 것 같은데 라면서 받아들일 것 같지 않자 해당 녹취를 다시 한번 느리게 튭니다 그 사이에 재판정의 방청객들이 웃었다는 언론 보도 정도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향신문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듣기평가된 대장동 재판 어떤 분들이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 윗어르신 관련된 보도가 언론에 안 나왔다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윗어르신은 맞는 표기법이 아니라서 언론에는 위어르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글에는 거의 없는 단어가 나왔군요 윗띠고 어르신이라고 표기를 하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위어르신도 틀린 말이니까 지금 제일 힘든 건 아마 그 재판정에서 이거 기록하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그래서 제가 위어르신을 찾아보니까 모든 언론이 윗띠고 어르신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이건 위장을 높여 부르는 말 같아요 텍스트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 피해 어르신 위어르신 장어르신 그러니까 방청객들이 웃었죠 그걸 듣고 그렇죠 바이든 쪽팔려서 놀란 당시에도 느낀 건데 저들은 늘 저렇게 수사를 해온 모양이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추론컨대 저렇게 해도 이기니까 그동안 개선의 여지를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알아두면 중요할 것 이번 주 이상평론의 코드는 역사를 움직이는 오만함입니다 오만함이라는 코드도 얼마든지 역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미술공부노동자 손희상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술공부노동자였던 손희상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노동을 하고 있고요 미술노동 하고 있습니다 미술행정노동 행정은 다행히도 파트너가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거기에 땡깡 부리고 저항하고 그냥 CR도 안 먹혀요 근데 땡깡과 저항이 CR도 안 먹히는데 누가 돈을 주는 거야 생각보다 많은 멍청이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접니다 좋은 깨달음이에요 생각났어요 국립현대미술관 MMCA 뮤지엄 오브 모던 앤 컨템포러리 아트 모마 현대미술관이 모던 앤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한 단어만 써도 될 텐데 그렇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 처음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생길 때에는 내셔널 뮤지엄 오브 컨템포러리 아트였습니다 모던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네 네 NMCA라고 썼어요 내셔널 뮤지엄 오브 컨템포러리 아트 근데 모던을 붙였더라고 네 이 모던이라고 정의하느냐 컨템포러리라고 정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미술관의 역할이나 위상이나 그 미술관이 보여주고자 하는 방향이라든가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그 모던과 컨템포러리 이 두 단어에 기원이 모였었고 실제로 어떠한 용례로 쓰여왔는지를 말씀드려왔던 건데요 모던과 컨템포러리 모던이 근대라고 이해될 때는 이제 유럽 중심적인 프랑스 중심적인 개념에서 그러했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의 이야기였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영국이 등장하죠 자 그것을 네 모던한 광고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리뷰를 확인하면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 8시간 달아낸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독일산 맥주 호모로 만든 데일리 라이트 맥주 호모 비오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바람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 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행사를 어렵게 꺼집어내었습니다 렉스스 FM 상주 직원들은 모두 장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해요 맥주 효모 가정의 달 행사 중입니다 다량 구매 시 할인되는 방식으로 원래 맥주 효모는 취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20%를 더했습니다 20% 할인해 드립니다 맥주 효모 4병을 구매하면 1병을 더 증정을 드립니다 쟁여놓고 드세요 설날 이후 처음 진행하는 최대 할인과 증정 이벤트입니다 저도 이때 쟁여놓고 먹고 있거든요 몇 년째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간증이 후기에 많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맥주 효모 저희가 1년에 3번 할인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별로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마흔쯤 되니까 느낀 건데 신체에 유지라는 건 없어요 나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나빠지는 걸 늦추거나 내 중 하나예요 유지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아지는 건 일시적이거나 계속 나아지기가 아주 힘들어요 맞아요 따라서 2, 3번밖에 없어요 나빠지거나 느리게 나빠지거나 그중에 뭔가에 도움이 됩니다 나아지는 건 사실 그냥 근육 얘기였고요 근육은 나아지니까 다른 건 나아지기가 어렵죠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십시오 지구상에 망가진 게 있으면 반드시 영국이 끼어 있습니다 망가졌다고 하신 없어요 그냥 좀 약간 다르게 썼을 뿐이지 요즘 팔레스타인 때문에 고민이 많기 때문에 사이언스도 원래 뜻하고 다르게 가져간 나라입니다 영국은 영국이 1910년에 1910년이니까 114년 전이네요 컨템포러리 미술협회라는 걸 만듭니다 1910년 한국에서는 아직 고종황제가 살아있을 때였죠 영국의 컨템포러리 미술협회는 여전히 있는 단체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요 공공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민간단체이지만 일종의 준국가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네 이 단체가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했던 일이 다른 나라의 미술품을 수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미술작품을 많이 구입해 갔었어요 아니 프랑스가 순순히 그거를 돈 주니까 내주나 보네요 그렇죠 돈 주니까 작가들이 팔 수 있죠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투철하게 이런 작품은 반드시 보호해야 돼 이런 것도 잘 몰랐을 것이고 프랑스 작품 중에서도 특히 많이 가져갔던 게 폴 고갱이랑 앙리 마티스의 작품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컨템포러리 미술협회가 거의 처음에 첫 번째인가 아마 두 번째인가 구입한 작품이 고갱 작품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왜 그랬을까 하면 못 그려서? 고갱은 아이티 섬에 가서 맞아요 흑인들이 사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토속적인 농촌 풍경 같은 것도 많이 그렸고요 맞아요 그 막 여성이 항아리 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 기억나네요 그렇죠 그런 그림 그리고 그리고 마티스는 새빨간 원색을 쓰고 되게 원시적인 분위기로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을 예쁘게 잘 썼죠 네 단풍색이에요 그림이 그리고 다 벗고 춤추는 모습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걸 그렸습니다 둘 다 화풍에 원시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림을 미술관에 걸어놓습니다 그런 프랑스 미술 작품들을 국현에도 고갱의 작품이 하나 있네요 이건희 회장이 주고 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컨템포러리 미술협회가 그렇게 수집해서 대형 박물관에 전시할 때 프랑스의 원시적인 분위기의 미술 작품을 걸어놓고 옆 칸에다가 아프리카나 어딘가에서 가지고 온 공예품 같은 걸 놓아두는 겁니다 아 이 못된 버릇 네 그것을 컨템포러리 미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못된 버릇 반면에 영국의 미술 작품들은 당연히 모던 미술에다 두었죠 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구분이 뜻하는 바는 완성된 문명 모던은 영국이고 프랑스도 저 컨템포러리 나부랭이에 속한다는 거지요 이게 세계대전 전까지의 영국의 미술 개념이었습니다 서로 기획으로 싸우네요 네 물론 그 시절에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미술관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영국 엄청 씹었고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술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국가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장치인 것처럼 그 안에서 구현이 되는 모던 미술과 컨템포러리 미술의 구분도 사실은 프로파간다인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은 영국하고 프랑스가 서로 그런 식으로 막 서로 씹는 걸 잘 안 하는데 얘네가 더 구식임 네 그래도 여전히 루브르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을 가서 비교를 해보시면 미묘하게 그런 남아있는 차이를 여전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거 재밌네요 각각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재밌겠네요 그렇죠 얘네들은 프랑스 중심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얘네들은 영국 중심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공부와 여행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100년 200년째 버리지 못하는 습관을 구경하기 우리가 지난주에 문학인하고 그 일본 문화코드의 습관에 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폭력을 버려야겠는데 영원히 못 버리는 마음 그랬다가 그것을 상당히 버리게 됩니다 상당히 버리려고 노력이라도 하게 됩니다 세계대전이라는 계기가 있었죠 두 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모던과 컨템포러리의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문명인 줄 알았는데 걔네들은요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오히려 유럽 사람들이 사람을 더 많이 죽이고 인종 학살 저지려고 죄 없는 사람 조지고 더 많이 그랬다는 거죠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진보한 게 맞아? 그렇죠 그러한 반성 회의가 막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학살 범들이구나 이렇게 세계대전으로 생긴 변화가 아주 상징적인 게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모던과 컨템포러리의 역사라는 프랑스 학술지가 모던의 역사 이스토모델이라고 제목을 바꿉니다 컨템포러리라는 구분을 버리기로 한 용기를 낸 건가요? 그러니까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동등한 모던이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죠 지금은 다시 모던과 컨템포러리 역사라고 돌아왔습니다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법은 모던과 컨템포러리를 문명과 미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영국의 컨템포러리 미술협회 1910년도부터 세계대전 때까지는 유럽의 미술작품들 주로 프랑스의 미술작품들을 구입했었습니다만 이 컨템포러리 미술협회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영국 작품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스스로가 자기네가 컨템포러리 나부랭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게시판에서 화가 난 사람들이 영국에도 있어가지고 영국의 게시판에 하여간 영국 것들이란 이러면서 우리 개미개함 이러면서 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성찰은 주로 발견되죠 좀 더 고차원적인 자각 비슷하긴 해 그리고 이렇게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이 판에 미국이 등장합니다 아 그렇죠 모든 판엔 미국이 등장합니다 언젠가는 미국은 이제 스스로 자국의 미술을 미국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초반대쯤까지 강력한 유럽의 영향권 안에 있었거든요 유럽에 유학을 가서 배워온 사람들이 미국 미술에 미국의 화단을 구성을 했고 그렇죠 미국에서 애 좀 똘똘하면 다 유럽에 유학 보냈으니까 아니면 유럽으로부터 유럽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술을 하더라도 그가 프랑스에서 온 이민자 영국에서 온 이민자라면 그건 영국 미술이라고 하고 프랑스 미술이라고 했겠죠 정체성을 그게 미국과 호주의 역사죠 세계대전 전까지 미국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미술의 하위 개념 그런 거였는데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스스로 자국의 미술을 유럽과 분리시키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컨템포러리 미술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오 나 어저께 이거 내용 모르고 한 말인데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었어요 새로운 용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군요 네 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 이때의 미국의 실험적인 미술을 컨템포러리라고 스스로 부릅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의 오래된 농담이 있잖아요 네 하여간 미국은 모든 걸 다 가져가서 다 망쳐놓는다 음 대표적인 건 뭐 영어 뭐 이런 것처럼 네 그 그 저 대서양 대서양 건너가는 동안 전 전복 워어가 바뀌는 것처럼 네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에 가가지고 다 탱자가 됐는데 사람들이 탱자만 먹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컨템포러리 미술이라고 미국인들 스스로 자기네 미술을 불러왔던 것은 과거에도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때의 의미는 유럽에 종속되어 있는 미술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70년대쯤부터 해서는 실험적인 미술들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미국 미술계가 의도적으로 잭슨 폴락을 그렇게 띄었다고 하죠 뭐 잭슨 폴락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미술가들 미국 미술가들 많이 띄웠습니다 앤디 워홀 바스키아 등도 네 그렇죠 그때 미국의 컨템포러리 미술의 특징은 미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건 미술이 아니야 저것도 미술이 아니야 하면서 원래 있던 미술들을 지워버리는 반미술적인 방향으로 가요 그럼 여기서 미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유럽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던 모던 미술입니다 그것을 극복의 대상이랄까 혹은 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70년대쯤부터 시작한 미국의 컨템포러리 미술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앤디 워홀은 너무나 중요한 아이콘이었네요 그렇죠 그냥 앤디 워홀이 중요했던 것은 자기 스스로 작품을 상품처럼 복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럽의 미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이미 짜여져 있었던 그 개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공장에서 찍어내고 이것이 미술이다라고 하니까 유럽인들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사회 제도적으로 강력히 용인을 하고 후원을 강력히 합니다 예술사 참 한 3학점 들은 게 인생에 은근 도움이 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의 사상의 변화를 엿보는데 미술사가 정말 도움이 돼요 네 이 네오다다이즘의 작품들을 볼 때 이 연언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냥 벽에 붙어있는 바나나 네 일뿐인 거잖아요 네 잭슨 폴락이나 앤디 워홀을 감상할 때도 네 그 방법은 왜 저 기성품 오브제는 왜 미국 미술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는가 에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네 그런 미술들이 유전을 얘기를 한다고 그런 미술들이 미국에서 강력히 사회 제도적으로 푸시를 받았던 것은 세계의 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어였던 국제공용어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어가 되죠 네 그렇죠 그게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정확히는 미국어가 국제공용어가 됩니다 그렇죠 전쟁으로 무너진 유럽 세계는 구시대의 세계이고 그렇죠 가장 발전되고 부유한 문명으로서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축통화도 파운드가 아닌 달러가 되고 그렇죠 금본위가 달러본위로 바뀝니다 네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도 이제 미술사와 미술관을 이데올로기 기구처럼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미국이 사용한 방식은 유럽이 그동안 쌓아 올려온 문명 이데올로기를 파괴하거나 반박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네 걔네가 했던 것은 사실 미술이 아니다 네 그런 것은 좋은 미술이 아니다 네 대충 선 찍찍 그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더 세련되고 좋은 미술이다 음 이게 이제 흔히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현대미술이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등장 여기서 생겨난 겁니다 예전에 예전에 제가 지금 밑바닥 수준의 저의 미술에 대한 기억과 지식을 지금 딱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네 개인전을 한 두 번 가봤습니다 네 네 개인전을 가는 것은 제 70평생에 굉장한 매뉴 아닌가요? 제 70평생이라고요? 제 70평생이라고요? 아 그건 요즘 저 문재인 대통령이 유행시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제 70평생에 이런 네오 다다이즘 작품은 처음이다 로젠 퀘스트저를 갔었어요 이 사람이 광고판 같은 작품을 만드는 걸로 유명했죠 네 대통령 선거 사진 가지고 이거 작품이라고 내놓고 예 그때 그 설명을 처음 접했었거든요 네 파바트는 어쩌다가 유럽이 따라할 수 없는 무엇이 될 것인가 유럽은 초현실주의를 따라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초현실주의라는 건 붓과 펜을 가지고 사물이랑 똑같이 그리는 거죠 개 똑같이 그리기 하이퍼리얼리즘이요? 네 근데 그 표현력과 다다이즘의 표현력은 수준 차이가 너무 났어요 어린 제가 봤을 때에도 그 시절의 미국 예술이 지금의 케이팝 같다고 할까요? 김한대 평론가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 지금 케이팝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상품은 미국은 포기했다 방법도 모르고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치가 필요해서 이해됐습니다 미국의 음악계는 어쩌면 옛날 영국이 했었던 방식을 채택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는 있겠네요 컨템포러리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되살렸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공부인데 이번 주? 네 그 사람들이 지금 현대미술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뭔가 막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혹은 막 점 같은 거 하나 찍어 놓고 그렇죠 변기에다가 사인하고 아니면 백남준 네 뭐 다짜고짜 남의 넥타이를 자르고 넥타이를 자르고 근데 두시장은 프랑스의 인물 프랑스 사람이지만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미술을 두시장이 완전히 부정해버린 거죠 미술을 부정했다기보단 뭐랄까? 평론가를 부정했나? 20세기에 남의 넥타이를 다짜고짜 자르면 모던아트 문신이 정중부의 수염을 다짜고짜 불러 태우면 무인정권 좋습니다 이러한 현대미술은 대체로 다 저는 지금 오디오를 채우고 있습니다 설명충입니다 아 그래 그래 맞아 특징이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야 작품을 보고 바로 이해가 안 되고 옆에 써있는 설명을 다 읽어야지 돼요 그게 없으면 그 작품에 아예 접근조차 못해요 사람들이 농축할놈을 좋아하는 이유죠 저렇게 대놓고 설명충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현대미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미국 미술입니다 아 통쾌해 미국의 현대미술입니다 통쾌하면 보통 오답이지만 왜냐하면 이게 세계의 보편적인 현대미술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런 미술을 하는 미술가들이 미국 출신이 아니거나 미국에서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작가들의 세계관이랄까 미술 개념은 미국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미국식 미술 개념 안에서만 컨템포러리라는 단어는 모던과 대립되는 뜻으로 그리고 모던과 시기적으로 구분되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아 모던과 컨템포러리라는 단어 안에 이렇게 많은 함의가 있군요 시기적으로 지역별로 다른 네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떠한 뜻으로 사용하느냐 어떤 맥락으로 사용하느냐 그게 유럽 중심적인 시각이냐 미국 중심적인 시각이냐 자기가 어떤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았느냐를 거기서 다 드러냅니다 한국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보다도 미국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나라이잖아요 네 뭐 다른 분야에서는요 저는 뭐 미술은 잘 모르니까 네 미술이 특히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의 미술 역시 이 미술 개념 미국식 미술 개념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술 학도들이나 미술 작가들도 흔히 컨템포러리 미술이라고 하면 모던 미술의 다음에 오는 가장 최신의 세련된 미술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이 컨템포러리라는 단어는 한국에서는 적어도 미국에서 수입됐군요 네 그리고 모던 미술을 낡고 옛날 거라고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유럽 거 네 이러한 시대 구분이 거의 미술에만 있습니다 아 이해됐어요 어제 음악과 패션 얘기를 했는데 상관 겁내 없네요 그렇죠 연극이나 공연예술 분야만으로 가도 컨템포러리의 반대말은 대체로 클래시컬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공연예술은 발달한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그리고 영국은 컨템포러리라는 단어를 클래시컬의 반대로 예술사에서 그렇게 써왔었고 그 영향이 생긴 거고 음악에서는 이 구분 자체가 별로 없거나 오히려 컨템포러리를 더 낡은 걸로 보거나 구글에서 컨템포러리락이라고 검색하면 되게 자동적으로 모던 락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던과 컨템포러리를 그렇게 막 중요하게 막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컨템포러리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지금의 시대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시대를 뜻하는 단어는 오히려 모던이고요 애플 뮤직에 파워풀한 컨템포러리 록이라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뭐라고요? 푸파이터즈, 로얄블러드 모던 락이잖아요 알라바마 스네이크 네 그렇게 나와요 라이안 아담스, 영건스, 뮤즈 네 뮤즈가 그나마 최근이네요 40대들이 좋아하는 컨템포러리라는 단어를 미국식으로 쓸 때 그 단어가 보편적으로 맞는 뜻으로 쓰고 있는 걸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중심의 컨템포러리 미술이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지는 못합니다 이게 그 미술, 현대미술의 한계입니다 유럽의 모던 미술은 그게 비록 이데올로기 작업에 쓰였던 거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걸 보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감동시키려고 만든 거니까요 나름의 보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식의 컨템포러리 미술은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앤디 워홀이에요? 그냥 머리로 재밌다고 느낄 수는 있어 이렇게 개념을 바꾼 것이 되게 재밌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하지만 김홍국 씨를 감동시킬 수는 없어요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앤디 워홀이에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컨템포러리 미술을 저항적이거나 전복적이거나 급진적이라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조차 보편적이지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다 프랑스와 데리베이 같은 미술 이론가들이 맨날 씹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당연히 미국에서야 인종 정체성이나 젠더 정체성을 다루는 PC한 작품이 저항적일 수가 있는데 그게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렇다 아 우리나라는 그거 PC 논의조차 되지 않아 아무 문제도 없거든 너네가 이상한 거야 미국은 어떤 면에서 되게 진보적이지만 그 안에 그 나라 안에 엄청나게 보수적인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퀴어 코드가 반영된 미술 작품이 미술관에 걸려있으면 기독교회라든가 학부모들이 몰려와서 항의를 하고 그래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불과 몇 년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올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LA에서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하던 할배들이 트럼프 지지하는 분들이라고? 미국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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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그런 일이 거의 뭐 잘 없습니다 그냥 뭐 퀴어 코드 있든지 잘 신경 안 쓰고요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한국도 사실은 그래요 한국은 이제 퀴어 동성애를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터부시하거나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만 맞아요 미술 혹은 작품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도전하고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탈리아에서 어떤 작가가 커피에 에스프레소에 물을 넣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세상에 이건 전복이야 혹은 피자에 파인애플을 넣는 그림을 그린 거야 이건 혁명이고 전복이야 이건 진보야 그런데 미국 가면 그냥 메뉴판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와도 그냥 메뉴판 온 지역의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시일이야 방송되고 그렇죠 파인애플만은 물만은 작년에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4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게이였거든요 다른 유명한 게이가 기르던 선인장을 분양받아서 계속 키우고 그런 걸 전시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작품이에요 그걸로 게이 공동체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작품 그거 말고도 컨템포럴인가요 다른 작품들도 다 그렇게 성적 정체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작품들이었는데 그거 보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국립현대미술관에 전광훈 목사가 찾아가가지고 막 땡캉 부리고 그러지 않는다 1차원적인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기엔 다른 일로 너무 바쁘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이 실제로 한국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여기를 살아보면 제 70평생에 한국 사람들 그렇게 두 분류로 나눠줄 수 있어요 정체성 문제 있어 뭐 이런 게 있어 그래? 뭐 어쩌라고 나랑 사귈 거야? 뭐 이런 민족이야 그래? 너네 부모님 맛있는 거 잘하는 거 뭐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사람 반 그리고 이걸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 싶어하는 보수적인 사람 반 서로 신경 안 쓰고 사는 편이에요 미국보다 네 좀 달라져 좀 갈라져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 미술가가 이제 이강승 작가라고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선 그런 작업이 진짜로 날카로운 거예요 아 진짜 현실적인 위협을 맞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살기 빡세네 근데 한국에선 뭐 그런 거 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죠 어떻게 보면 살기 빡셀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미술가가 진보를 제시하기 편할 수도 있고 예술가가 그래서 이제 그 모던 미술의 반대 대척점으로서의 컨템포러리 미술이란 개념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오면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이 미국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이 컨템포러리가 절대로 보편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것을 그 개념을 조금 조금씩 변경해서 자기네들에 맞게 컨템포러리라는 판을 짜기 시작해요 맨날 뭐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벽에 글씨 몇 개 쓰고 예술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컨템포러리 미술 개념이 변화해오는 과정을 보면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현대미술로 이해하는 그 과정이 컨템포러리가 기존의 미술이 아니다 모던 미술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같은데요 컨템포러리 미술은 그렇다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값이 미국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컨템포러리 미술관이 있죠 빌바오 미술관이라고 빌바오 미술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건축입니다 그래요? 네 그 미술관에서 다루는 주제 자체가 건축이에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와 멋있게 생겼다 그 미술관 자체도 건축 예술로서 지어진 거죠 야 대박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미술관들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미술이란 곳 건축입니다 이거 무명 시리즈의 거의 끝판 깨기 직전에 나올 것 같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로 본 것 같아요 바깥에 있는 조각상 몇 개랑 형식적으로 걸어놓은 장식품 뭐 그런 거 몇 개 좀 빼고는 거의 그냥 있는 게 다 건축입니다 왜 스페인은 그런 기관 그런 기구를 통해서 현대미술을 건축이라고 제시를 하는가 왜냐? 왜냐? 스페인이 민주화가 되고 나서 80년대 유럽연합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때 유럽연합으로부터 되게 많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 스페인이 있기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네 그 지원금을 2000년대까지 계속 받고 있었어요 스페인은 지구상 최후까지 남아있었던 파시스트 국가였는데 그럼요? 민주국가가 되어서 다시 유럽의 품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렇게 환영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그 돈을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씁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있죠 공구리? 네 건설 사업들을 벌 벌입니다 어맹부식 네 스페인이 땅 던기가 엄청 큰 나라예요 그렇죠 지도상으로 보면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데 엄청 큰 나라입니다 그럼요 엄청 큰 나라인데 그동안은 가난했기 때문에 텅텅 비어있었어요 파시스트 나라들은 다 가난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거기다가 갑자기 또 막 건물 같은 걸 지을 돈이 갑자기 생겼어요 처음에 지난 정권 때 갑자기 사람들이 파주에 땅 엄청 많이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 건설사들이 통일부에 로비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북한 시장 개방되면 자기들이 먼저 진출하려고 원래 후진국 시장이 갑자기 개방되면 건설사들부터 날아갑니다 펑펑 들어가죠 그리고 그 같은 시기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젊은 건축가들은 뭘 더 지을 땅도 없고요 땅이 있더라도 비싸고 돈도 없고 그랬습니다 근데 스페인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 주로 유럽의 젊은 건축가들 막 좀 실험적인 건축가들이 다 스페인으로 가서 별의별 시안한 건물들을 마구 지어올려요 그래서 스페인은 지금 이제 건축을 현대미술이라고 제시하는 게 나름대로 자기네 나라가 건축 분야에서는 현대 건축 분야에서는 짱이다 다른 나라들과 연결되어 있는 보편적인 것이고 스페인이 그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현대와 가까운 전성기였으니까요 그렇죠 또 북유럽의 나라들은 대체로 컨템포러리 미술이라고 하면 커뮤니티 예술만을 뜻합니다 아 그래요? 커뮤니티 예술? 네 아 그 황양의 일이? 아 공방? 네 네 그러니까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공동체 활동이라는 뜻을 넣어버려요 마을 공동체 센터 이런 데에서 할머니들이랑 같이 실뜨개질을 하고 근데 북유럽은 실뜨개질이 진짜 예술이긴 해서 아 그래서 메탈뜨개질 경연대회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막 생기죠 뭐 커뮤니티 아트 아니야 우리가 아는 유일한 그렇죠 유럽의 그런 것을 컨템포러리라고 하고요 그런 것만을 컨템포러리라고 해도 됩니다 막 레이저 쏘고 영상 틀어놓고 미술관 안에 설치미술 같은 거 하고 그런 거는 전혀 컨템포러리라고 보질 않아요 아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벽화 그리기 활동을 했어 그럼 그건 컨템포러리 아트인 거죠?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미술가 중에 핀란드에 마이유 아흘그렌이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뭐 미술가죠 아 그렇게 죄송합니다 핀란드에서는 되게 유명한 메이저 미술가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이 쓰는 침구가 있잖아요 침구? 네 침구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썼으니까 매일매일 세탁소에 보내서 세탁하고 다시 가지고 오고 하겠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할 때마다 그 병원으로 다시 보낼 때에 그 베개 커버 안에다가 좀 쪽지를 넣어둬요 그 쪽지에다가 이제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라든가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글귀들을 써놓습니다 아 쿠팡 이츠 그런 행위를 별 다섯 개 부탁드려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할머니가 이거는 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형태가 애초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술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냥 사실 공동체 활동이지 그냥 봉사활동이죠 네 북유럽은 이런 것들만을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유럽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풀뿌리 민주주의라든지 마을 공동체라든지 전세계에서 제일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북유럽에서 컨템포러리 미술이 즉각적으로 커뮤니티 예술을 뜻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 최고 정점의 자기네 나라가 있다 우리가 제일 센 건 이거 이와 같이 컨템포러리라는 미술 개념을 쓰는 방법도 각각 그 나라마다의 나름의 이데올로기 장치입니다 고래박물관에 가면 반구대 암각화 얘기가 두 방에 걸쳐서 되게 자세히 써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앞서 있는가 이게 얼마나 고래적의 것인가를 엄청 많이 강조해 놨어요 전세계 학계가 이것에 관심을 가셨던 시절에 대해서 자긍심이라는 코드를 반드시 내어놓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셀렉션이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빌바오에서는 저렇고 북유럽에서는 저렇다 이런 상상도 되네요 만약에 우리가 컨템포러리 아트라든가 미술 번역을 일본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서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단어의 용례는 어쩌면 민중가요라든가 민중예술, 민중미술 쪽에 붙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도 하게 되네요 최근에 멋진 전시가 서울시내에 많죠 라면도서관 그거 실제로 보면 장관이에요 되게 미학적 쾌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셀프에 라면이 쭉 꽂혀 있는데 한국인들이 봐도 신기한데 외국인들은 환상적이죠 그렇죠 저는 최근에 좀 되게 인상 깊게 보았던 전시가 광주의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비엔날레 비엔날레 아니고요 비엔날레 한 대 아니에요? 비엔날레 거기서 하기도 하죠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은 미술기관은 아니에요 문화, 아시아 문화 연결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제가 보았던 게 아시아 무역의 역사를 표현하는 전시가 있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향신료 무역을 할 때 있었잖아요 그 향신료들을 다 직접 거기 전시관 안에 쌓아놓습니다 멋지네요 실제로 향이 나겠네요 향이 나고 사람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고 냄새 맡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것을 들고 와가지고 이쪽에 반짝반짝한 보석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신기하게 신기한 구조물로 짜여져 있는 구조물이 있었어요 한국 작가가 만든 구조물인데 거기에 향신료를 가지고 와서 딱 올려놓으면 빛이 막 나요 그게 사실 한반도는 동남아시아 향료 무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동남아시아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서 한국의 구조물에 딱 놓았을 때 빛이 반짝반짝 나고 했을 때 거기서 나한테 느껴지는 감각이 되게 있더라고요 한국이 짱이야 이 무역에서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짱인 적은 없지만 없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우리의 되게 귀한 보자기를 훔쳐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아무것도 안 훔쳐 봤어요 향신료가 좋은 건데 향신료 그거 돈 주고 샀을 거예요 네 그렇죠 시장에서 삼대로 뜯어온 건 아닐 거야 지금까지 제가 모던과 컨템포러리의 개념을 떠든 이유가 밝혀집니다 광고를 듣고 오면요 마카롱의 시작은 프랑스였죠 하지만 가장 맛있는 마카롱은 재밌게도 한국에서 만났어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알고 있던 마카롱과는 너무도 다른 특별한 느낌이었죠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이반가드 프랑스의 달콤함 꿀꿀은 온유 마카롱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 좀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예요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아직도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바람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달여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의 맛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더 쌍화 김을 연속으로 서너번 빼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8시간 이상 달여낸 전통의 방법 으로 만든 쌍화차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여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개발된 맛입니다 비싸더라도 기후 토질 등 환경을 고려해서 약효가 제대로 담긴 최고의 재료만 사용을 했고요 물론 시각쇼 검증은 물론 완료를 했고요 전통 쌍화차 녹용이 더해진 녹용 쌍화차 1등품으로 인정된 경북 영주산 백수호를 사용한 고은님 백수호 등 다양한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가정의 달에 이 선물도 많이 오고 가곤 합니다 이거 익산에서 사왔다 이거 종로에서 사왔다 이거 어느 종로에서 사왔다 라면서요 맞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좋습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있어요 선물로 좋은 박스 패키지 그리고 건강한 현대인의 차 더 쌍화와 함께 가정의 달을 보내봅시다 이것도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마주 앉아서 쌍화차 끓여가지고 이제 호록호록 마시면서 옛날엔 쌍화차 어떻게 먹었냐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시고 가정의 달엔 쌍화차입니다 액세스몰의 선발입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까먹고 있었어 이달의 이상평론 네 어제 말한 결말을 까먹고 있었어요 결말은 잊어버리세요 끝까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모던과 컨템블럴 전포러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술 공부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쓱 지나간 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구로 근대미술관 신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에서 얘기를 대구에 하겠다는 얘기가 주된 얘기를 해가지고 달성군이 들썩들썩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근대미술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 먹는 근대 아닐까요 그거 아니고 모던이요 모던 연근 정확히는 이제 없던 기관을 새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근대미술관의 기능을 떼어내서 대구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와 맞아 컨템포러리와 모던의 분리 대구는 컨템포러 프랑스 기준의 대구는 모던 대구는 모던이고 서울과 과천은 컨템포러리 이렇게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대구는 한국의 모스크바 아 그렇죠 공산주의의 센터 동양의 모스크바 네 아 그런데 이렇게 공산대구 컨템포러리 뮤지엄과 모던 뮤지엄을 분리시키는 이 프로젝트에 그걸 왜 하필 박근혜 지역구에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모던과 컨템포러리가 시기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대미술관과 현대미술관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2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모던과 컨템포러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고 걔네들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냐인데 국립현대미술관의 역사를 보면요 국립현대미술관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영어 번역어가 내셔널 뮤지엄 오브 컨템포러리 아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옛날부터 영어 명칭을 바꾸라는 미술계의 요구가 되게 많았습니다 모던 아트 뮤지엄으로 바꾸라는 요구가 특히 이제 민주화 이후에 80년대 후반 90년대 되게 많았던 그랬던 게 컨템포러리 뮤지엄이라고 해놨을 때 뭔가 되게 쪽팔리고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모던 같은 거 없어요 한국은 주변부에요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은 국가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장치이고 한국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이것만은 제일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기관인데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스스로 현대 문명국가가 아닌 이상한 주변부 나라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기능해왔습니다 적어도 이 맥락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네 그런 요구가 막 생겼을 때 공무원들이 사전을 넘겨봤겠죠 컨템포러리라는 단어의 뜻에 사전에는 현대라고 써있잖아요 공무원의 짤막한 공부 끝 아 현대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현대미술관 맞네 그럼 뭐 HYUNDAI라고 써 그래서 거절당합니다 그 다음엔 미술 전문가들이 하는 요구가 국립현대미술관을 20세기 미술관과 21세기 미술관으로 나누어다오 이게 주로 미술병론가 최열 선생 같은 분들이 하셨던 요구인데 이것도 CP죠 당연히 공무원들이 달력을 넘겨봤겠죠 21세기가 된지 얼마 안 됐어요 전시할 거 없어요 이러면 그래서 거절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근대미술관을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모던아트 뮤지엄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던아트 뮤지엄을 만들어달라 이것은 한국을 세계에서 이 분야에서만큼은 짱인 것을 전시하는 그런 걸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어달라 근대미술관 옛날 거 만들어달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약간 됐던 게 국립현대미술관이 개정될 때 모던 앤 컨템포러리 미술관으로 영어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아하 이 분류는 이 분류는 이틀 동안 배웠던 분류 중에서 어떤 분류를 따른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분류인가요 그게 다 혼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두 단어를 같이 썼다는 건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봤더니 다 현대네요 이로 그냥 닫았다 사실 이게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느 쪽으로 그 개념을 따라가더라도 모던을 중심으로 사고하면 유럽 중심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포섭될 수밖에 없고 컨템포러리를 중심으로 따라가면 미국주의에 포섭될 수밖에 없죠 완전 그렇게 지금 세계의 이데올로기가 헤게몬이 싸움 안에 우리가 그렇게 휘말리게 되는데 한국이 그 중간에 끼어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모던과 컨템포러리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술 전문가들이 예전에 하던 요구를 윤석열 씨가 나중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선 공약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미 국립현대미술관의 영어 명칭을 바꾼 상태에서 뮤제움 모던 컨템포러리 아트 줄여서 영어 약자를 MMCA라고 하는데 MMCA 저는 MMCA를 발음할 때 UFC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비스티보이즈 멤버 아 그분은 MCA시군요 네 이미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는데 이제 와서 대구에다가 근대 미술관을 짓겠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포부입니다 참고로 대구에는 이미 대구시립미술관이라는 아주아주 좋은 미술관이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 좋아요? 되게 좋아요 시설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전시를 기획하는 기획역이라든가 다 되게 좋습니다 엑스코 좋았어요 상관없는 곳이지만 거기 그 도시에다가 또 미술관을 국립미술관을 짓겠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하나 첫 번째 이유는 대구의 표를 가지고 와야 했었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대선 땐 대구표가 중요하죠 총선 땐 대구표가 안 중요하지만 네 두 번째로 이제 알고 보니까 대구시청이 문체부에 소유를 하더라고요 대구시청 청사가 네 어떻게 그렇게 되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만들어놨나 헐 그래서 대구시가 사실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시청을 그럼 중앙정부에 월세 내는 거예요? 대구광역시가? 뭐 어떻게든 협의를 해놨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구시청을 어차피 이게 문체부 소유니까 고척돈이야? 근대 미술관으로 시청을 바꾸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돈 별로 안 드리고 미술관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덤으로 대구시장 홍준표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시잖아요 아 시장이 출근해보니 네 시청이 사무실이 사라졌어 미술관이 돼있어가지고 미술관이 돼있고 근데 시장 우리 대구시장님은 행정적 능력과 정치적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페이스북에다가 화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없잖아요 이 무례한 놈들아 이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이걸 할 생각에 얼마나 즐거울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혼자서만 나앉는 게 아니고 대구시 공무원들이랑 다같이 길바닥으로 길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1년 동안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이랑 약간 이제 신경전을 벌이듯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사실 페이스북에다 글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배틀을 뜹니다 나름대로 대구시청 말고 여기다 지으면 어떨까 안 돼 그럼 여기는 어떨까 안 돼 이걸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한 배경에 기저에 이게 깔려있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아주 필사적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어떨 때는 정부를 씹기도 하다가 그렇죠 그 다음엔 이준석을 씹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씹으면서 약간 간접적으로 아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한동훈을 씹다가 그렇죠 한동훈과 윤석열의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으니까 한동훈을 씹기 시작합니다 울다가 웃다가 그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진심으로 대구시청을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대 미술관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국립현대미술관을 다시 컨템포러리 미술관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북유럽이나 스페인 혹은 아니면 미국처럼 우리만의 컨템포러리라는 것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시를 한 적도 없고요 그런 작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개념을 미술사적으로 정밀하게 연구해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지엄 오브 모던 아츠라는 걸 만들어놔도 거기에 맞는 큐레이션이 될 역량을 아직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럼 그냥 건물만 놓는 건데 건물을 왜 굳이 시청 있는 자리에 놓느냐 이건 이제 대구시청이요 거기서 일하시는 공무원 노동자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세상 좋은 목입니다 시청 목으로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일단 먹자 골목 맛있는 데가 주변에 너무 많고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옆에 국제보상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치킨의 성지죠 회사 끝나고 어디로 약속을 가도 가까워요 지금이야 야구장이 이전을 했습니다만 광주는 시청의 공무원들이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시청 아예 신도시를 지어야 됐거든요 상무집으로 대구는 진짜 제일 좋은 목에 시청이 있어요 여기서 홍준표를 쫓아내겠다 가장 핫한 동네잖아요 동성로 그쪽에 가깝잖아요 정말 찜갈비 골목 옆에서 여생을 지낼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대통령 공약으로 공약사항으로 굳이 이런 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컨템포러리를 다시 그렇게 되돌려가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결국은 홍준표다 그렇죠 그거 말고는 결론이 없는 거예요 홍준표 쫓아내는 거 말고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유리하여 윤석열의 모던한 선택은 홍준표 제거 큰 그림 올해 초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런 전시가 있었습니다 한국현대미술의 동시대성 컨템포러리 영어로 컨템포러니티 인 코리안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었는데요 이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것 혹은 가장 잘하는 것 이런 걸 내놔야죠 그런 걸 내놔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랄까 그냥 요즘 그린 거 요즘 그린 것도 아니에요 한 92년도의 설치 작품 같은 것들 옛날 건데 보니까 공성훈 작가 작품이라든가 30년 전인데 네 아니면 또 박의소 작가라든가 둘 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입니다만 아니 훌륭한 작가들인데 옛날 작품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옛날 작품일 뿐만 아니라 지금 2020년에 관점에서 그 90년대 작품을 봐도 그런데 그때 90년대 그때 그 당시에 한국이 처음으로 막 그 대회 개방이 되면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외국에서 예전에 하던 것을 배워가지고 90녀를 적용을 시켰잖아요 수입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에 한국의 설치 미술 이런 좀 그런 현대 미술 작품들 보면은 사실은 그 양식적으로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미술 이론이라든가 어렵게 말할 필요 없어요 세계의 트렌드를 방금 수입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작품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류의 전시는 세계를 선도하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게 커뮤니티의 민주주의든 아니면 온 유럽이 모여서 만들어낸 현대적인 건축 양식이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LCK 우승팀을 전시할 거 아니잖아요 르세라핌을 전시할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볼 때 정확히는 그런 전시들을 볼 때에 관객이 느끼는 감각은 촌스럽다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70년대 하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충분하거든요 그걸 컨템포러리티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컨템포러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체부 통계를 보더라도 문체부의 공식 통계에 국민예술활동조사라는 통계가 있는데 한국인의 95%는 1년에 단 한 차례도 미술관에 가지 않습니다 아 네 쉽지 않아요 이것을 미술계는 미술이 너무 난해하고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 사람들에게 좀 다가가기 어려운 것일까 라고 생각들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미술이 촌스러워 보여서 저는 가끔 전시를 보러 가는데 작년이랑 올해 3년 동안 통틀어서 한국 작가의 전시는 딱 한 번 갔네요 한 10번 정도 간 것 중에서 한국 작가의 전시는 딱 한 번 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내한작 한국 작가 전시도 좋은 것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전시들은 보통 미술이라고 미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 안에서 예를 들자면 웹툰 웹툰은 한국에서 시작됐고 사실상 한국에서 웹툰이라는 문화의 정점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수출을 하고 그럼 웹툰은 한국이 짱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개념 안에 웹툰이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웹툰은 한국에서 주류 미술계에서 보면 그건 예술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이 강하게 있고요 또 요즘에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때가 5월 초인데 불교 연등회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등 막 걸려있습니다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불교 미술이 쩔죠 불교 미술이 쩔어요 청계천에 막 이렇게 빛을 내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른 나라 없잖아요 아시아의 연등회라는 그게 있어도 그게 나름대로 정점으로 발달되어 오고 발전되어 오는 데는 한국이에요 그럼 그걸 컨템포러리 예술이라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그건 우리가 짱인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뭔가 주류 미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미국에서 70년대 했던 것 80년대 했던 것을 뒤늦게 배워온 것을 좀 핵심적인 미술로 보고 있는 그런 기획이 좀 많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컨템포러리 미술관을 분리하겠다는 그리고 모던 미술관을 분리하겠다는 윤석열의 대통령의 사고관은 결국은 이게 대구시청에서 대구시장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결론으로 갈 수 있죠 가장 유력한 근거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과학적인 거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과학 개념에서 가장 과학적인 추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그나마도 전시회에 예술작품 보러 가는 5%들 중에도 다수는요 단행본이나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작가전 보러 가죠? 그런 거 많이 보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 제일 많이 간 게 이토준지전 북디자인 페어라든가 북디자인 페어가 아니고 뭐죠? 북디자인 그런 전시가 있어요 제가 올해 제일 가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못 간 거는 디즈니 100주년 전 아니 아니 워너브라더스 100주년 전 진짜 짱 가고 싶어서 이토준지전 새로 하는 것도 저는 가려고 마음먹고 있고 그런 전시를 보러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고 신카이마코트전도 전 보러 갔었고 지브리전도 보러 갔었고 사실 그 미술 전시를 한국에서 국립기관에서 내세우려면 진짜 한국이 이건 짱이야 라고 하는 걸 내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걸? 못 봤죠 못 봤죠 민예총에서 하는 거는 뭐 왜 고르셨는지 아니까 아 민예총에서 아니 아니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할아버지 감성 네 근데 그래도 큐레이션의 이유 스토리보드 정도는 제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그렇죠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노동자의 모습을 그릴 때 비참한 모습 그렇게 불쌍한 사람으로 하기보다 주체적인 당당한 그런 거 정도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현대미술 큐레이션에서 만족한 적이 있나 우리나라에서 네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모던과 컨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참 배웠는데 물론 저랑 세민이가 과문해서 그렇죠 그렇죠 물론 당연히 그렇죠 다녀보면 뭐 보석 같은 좋은 전시회들이 있을 수 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술사를 공부했고 관련된 일을 평생 하고 있는 선생이 봤을 때 이 모던아트 뮤지엄을 새로 대구에 만들려고 대구 성형이 하는 이유는 모던아트 때문이 아니다 홍준표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홍준표 아웃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빡친 홍준표 시장이 현대미술 작가로 데뷔했으면 좋겠다 모라카미 다카시 같은 작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페이스북에 욕 그만 올리고 자기 작품 올리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의 미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냐면 대구에 있는 어떤 화가가 홍준표 시장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 화가를 대구 문화원장으로 앉혔다 엄청난 사람이죠 저 홍준표 시장한테 얘기해줄 좋은 아이템 떠올랐어요 시커멓게 쫙 칠해놓고 제목은 진주 경남의료원 그거는 훌륭하다 최고다 최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루은 업적에 대한 작품 대구시는 지금 달성군 내 근대미술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왜 달성군이냐 초상화 그린 화가 고교 동창이네요 이 미친 진짜 왜 달성군을 유치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이제 대구시청을 지키려는 몸부림 그렇죠 아 그러면은 박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현 대통령이 그거 논의하러 갔을 수 있겠네요 그 박근혜 대통령은 달성에 오는 게 어떠냐 홍준표를 도와주고자 그런 게 아닌 이상 우리가 두 시간 동안 아무리 생각해봐도 뮤지엄 오브 모던아트가 대구에 들어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생기면 좋겠어요 생기면 좋겠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죠 저는 쫓겨났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아 시장은 갈 곳이 없었으면 좋겠죠 아 그러면은 대통령의 마음은 아니 주민 소환 같은 거 안 해? 이렇게 페북에 글만 쓰고 일을 안 하는데? 내가 직접 끌어내려주겠어 일 수 있겠다 결국은 정치평론이었습니다 아 이상평론이었습니다 네 손희상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곧 안 바빠져요 또? 뭐 그래요 네 더워지기 전에 또 만나요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똥멍청 예비후보가 네 몇 개의 서류 전용을 광탈했는지 아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술 아니었을까요? 놀라운 현대미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인데 출마하겠다고 나온 다음에 새로 생긴 정당이 10개가 넘어요 음 흥미예술이네요 그렇죠 무엇을 보고 경험했는지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인지도 몰랐던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내일 들어보시죠 토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신김피디의 영수연이었습니다 그곳은 알기 시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B W T U E 저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